이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팥으로 만든 거예요. 팥. 오케이. 오케이. 뮤비 안 유니스테인드. 근데 이건 진짜 라이브. 여기에는 지금 밤이랑 팥이 맛이 두 개가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기린이에요. 기린을 전화하거든요. 저 이름은 발맹입니다. 저 먹어본 적 있어요. 옛날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좀 먹어봤었고 세계바자 할인점에서 몇 번 사먹어봤어요. 다 먹었어요. 미국 가자. 한국 가자. 바꾸자. 저는 ABC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월햇 사탕입니다. 지금 사탕이에요. 이거는 초콜릿인데 그리고 초콜릿에 A부터 Z까지 떠 있어요. 알파벳이. 버티. 이 월햇 사탕은 5개입니다. 스파크, 루 라스페리, 레몬, 블랙 체리, 총사과입니다. 레몬하고 블랙 체리, 민자초. 바꾸입니다. 엄청 커.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 캔디가 정말 좋아졌어요 오 엄청 많아 엄청 신나 이거? 라이서보다 훨씬 신 것 같아요 나이? 구? 구에요? 모르겠어요 블랙 체리 맛 먹었는데 겉에 하얀 색깔 가루가 엄청 지거든요 그게 진짜 신데 그것만 견디면 그 안에 알맹이는 맛있어요 씹으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되게 사워 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맛있어요 사탕은? 오 예 예, 그는... 그는 워헤이 그는 워헤이 그는 워헤이 이거 정말 맛있어 사과해 오 진짜 침샘 흑발 제 카스타드를 소개할게요 오레오입니다 메가스톱 오리지널 아는데 메가스톱이에요 동동 오레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국이 아주 유명한 것 같아요 특히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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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국이 그는 근데 오레오는 여러 가지 오레오는 그래서 메가스톱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어린이들 보통은 크로스틱을 그리고 밀킷에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틱을 좋아해요 우리는 크로스틱을 그냥 오레오는 그래서 오레오는 이거는 카스테라랑 비슷한데 그 안에 크림이 들어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되게 엄청 많이 들어있네 크로스틱 크로스틱을 좋아해요 오 오 오 크림이 두 배 들어있다 두 배 두 배 이거 우유에 말아먹어야 맛있는데 이게 플러피 루틱 펠러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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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말 달콤하고 정말 부드럽고 정말 부드럽고 아주 부드럽고 이게 두 배로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거든요? 근데 좀 느끼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안 먹으면 많이 먹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사워펀치트로 레인보우입니다 따라! 프레이버 네 개예요 따기 맛 종사과 맛 블루 레스테리 맛 레몬 맛 종사과 종사과입니다 양갱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과자예요 이게 말랑말랑하고 그 혈국열차 봤어요 This was on the movie 비슷한 거 아 와 네 개사 cockroach 오케이 이건 바퀴벌레가 아니라 팟으로 만든 거예요 팟 오케이 오케이 뮤직비벌레는 이해하셨는데 근데 이게 진짜 삶은? 여기에는 지금 밤이랑 팟이 맛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우와 빨대같이 생겼다 음... aunque 차이 맛이에요 따기 맛 배aczyć 아까 청사과를 하지 않았어요? 으윗 청사과 자기가 먹으려고요 흐흫 통수르 미카не 그럼 저도 따기맛을 먹을게 오... 오... 우리나마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파는 그런 신초리 같은 맛? 근데 너무 싫지도 않고 약간 달고 맛있어요 하나 먹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참사하고 짜! 잠깐만요 오! 할인만! 잘 안 잘려요 이게 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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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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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스털도 여기 있었어 앵! 체스털도 아 여기 막 씹히는구나 젤리 텍스트를 I like it! 진짜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한 번 먹고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이 씹는 맛이 별로 뭐야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근데? 늙었나봐 음 뭐 나쁘지 않은데 내가 먹었는데 잘 끊었어요 I like that really tasty 저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좀 과했어요 신맛도 너무 과하고 매가 저 너무 이게 제일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카스터드보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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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하지만 이거 제거에요 노 아니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아니 말은 한국인이에요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괜찮아요 맛있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맛있게 해주세요 제가 까드릴게요 네 당신 다른 블 Rocket 이는 이름이 이 게임이에요 다